해남 땅끝마을은 해노미 해마제 대표 관광지로 국토술래의 시작점으로 상징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볼거리에 즐길거리가 부족한 낡은 관광지가 되면서 제2의 도약을 위한 대개조가 시급합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최남단인 해남 땅끝마을, 삼천리 금수강산의 시작점인 땅끝마을은 80, 90년대 국토술래의 출발점으로 상징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반도의 마지막 일몰을 감상하는 해너미 해맞이 명소로 자리잡았고 지금도 땅끝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느끼려는 관광객들로 군비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21만 6천명에 달했던 땅끝 관광객은 최근 3년간 크게 줄었다 다시 늘고 있지만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 가족 관광객을 위한 숙소 부족 등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낡은 관광지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조성된 관광시설은 바다 위를 걷는 스카이워크와 3개의 땅끝을 한 곳에 모은 땅끝 공원이 전부, 포르투갈, 호우카코 등 6대륙의 땅끝을 한 곳에 모은 땅끝 공원은 조경 부실과 장소 선정 부적질 등으로 의회에서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땅끝 마을에서 전망대를 잇는 산책로도 최근에야 정비 작업을 시작했고 무장의 데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징성에 비해 관광기반 시설이 절대 부족한 땅끝 마을. 한물간 관광지로 각인되지 않기 위한 재창조 수준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